Today is just the beginning. Thank you very much. 테드 강연은 그에게 연구실에서는 맛볼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희열을 안겨줬다. 데니스 홍은 미국의 3대 로봇기관 중의 하나인 로멜라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시각장애인용차는 로봇에 적용된 센서와 동작기술을 차량에 응용하면서 이뤄낸 성과다. 연구자에게 숙명과도 같은 기술의 진보. 테드 강연을 마친 뒤 데니스 홍은 이것이 연구소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테드가 18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아마도 깊은 내용 혹은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보보다는 그런 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인스파어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아 저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있을구나. 그리고 마치 뒤통수를 딱 때리듯이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인스파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풍차소년과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21세기 최고의 강연쇼 테드 컨퍼런스다. 테드 컬스와 고객이 Birenell 가마コ Protect ın 영화의 admin 컨퍼런스 같은 OS 나무의 기능을 이렇게 퍼런히 What can you do about the climate crisis? At the core of TED is only one thing, curiosity. People are out there who want to understand the world better. Our job is to help them do that, to find the speakers from whatever subject that can explain things in a way that is powerful and clear and understandable and inspiring. If we can do that, the rest happens. I happen to believe that ideas are really powerful and that as they spread, they do change people's mindset. They change how people plan their lives. 기술과 오락, 디자인의 첫 글자를 딴 TED. 시간은 단 18분. 더 짧을 수도 있다. 누군가를 졸귀하기에도 충분하지만 감동을 전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TED는 컨퍼런스다. 강연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이다. TED의 18분이라는 랭스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액기스, 진짜로 핵심적인 그 메시지만 조심해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턱에 주옥 같은 턱이 나오지 않나. 강연자들은 우주의 비밀에서부터 질병과 가난, 거리의 예술까지 정치적 이슈를 제외한 모든 관심사를 다룬다. 이 방대한 주제들로 인해 TED는 마치 인류의 모든 유산을 망라한 박람회를 연상케 한다. 이 방대한 주제들로 인해 TED는 마치 인류의 모든 유산을 망라한 1년 만에 돌아온 고국 말라위. 나고 자란 마을 윈베로 가는 길은 여전히 칠흑같은 어둠이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하루 6시간밖에 쓸 수 없는 귀한 전기불도 밝혔다.